국내 10대 롯범 최초 여성 대표 변호사 끝까지 올라가는 거 그게 내 꿈이고 반쯤 이뤘어 우리 언니 당신이 죽인 거라고 제 칩은 회장님의 칩을 깨닫는다 니가 맛보지 못한 출세 성공의 힘 맛보고 해줘 왜 이런 일을 겪어요 대체 어떤 세상이 있길래 저 교수님 좋아해요 교수님! 니가 내 상대가 될 거라고 생각했니?